턴턴 브레이크가 자막을 뺐네 다이아몬레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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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을래요. 제발... 다이아몬레이입니다. 2010년에 이런 젠장... 찰떡! 그게 뭐였지? 2010년에 내가 찍을래요? 뭐지? 다이아몬레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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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형이... 과거하고 미래에 한 번 크게 다녀온거 아냐 이거? 왠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를 외쳐... 여자를 외쳐... 사상이 이상하시는 오영택배님... 음... 음... 뭐야! 순간 둘 다 같이 여는건지 알았는데... 단서를 찾기 위해 수영장을 조사해라 저거 누를 수 있는 저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영광을 주죠 두번째 타임머신이야 아 제발 자막 보게 해줘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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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있네 주인공? 주인공 미남처럼 생겼지 실제 영화배우야 나 처음에 이 모습 보고 나 있잖아 나 개 생각했어 갤럭시 오브 뭐냐 갤럭시 오브 있잖아 그 영화 거기 나온 애랑 너무 닮았더라고 그치 않니? 진짜 똑같이 닮았거든 마션 주인이 갤럭시 오브 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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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션 주인공 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되게 닮았어 야 근데 너무 촌스럽다 컴퓨터에 써져 있는 저게 뭡니까 포인트가 폰트가 적어당한 56포인트는 내보이네 오우 오우 이거 진짜 카운터 미션을 찾는 것일 것일지 알겠습니다. 아직도 다가가고 전자가 다가가고 컨트롤 부프에서 압도돼 오케이 오케이 언짢티드 발매는 좀 많이 늦어졌다 들었는데 간나! 이걸 4시간만에 다시 당기네 뭐였지? 블랙홀이지요 블랙홀 오케이 블랙홀 이런 길이 이쪽이네 이거 할려고 액원 구매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액원 구매했는데요 이 게임 할려고 이 게임 얼마 재밌는데요 정말 최고예요 시간 여행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맨날 제 방에 혼자 있던 히키콘모리 근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이 게임을 통해서 저에겐 이 게임이 저의 모든 모든 삶이에요 자 이제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자 이제 집중해서 봅시다 뭐 2막을 완료했대 끝났대 에피소드 3인가? 음 음 뭐 어떡할까 그러면 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소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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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반적 한 명 더 있네 그 다음에는 모나리에 그 다음에는 모나리에 갈라 하지만 소피아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방문할 수 없든 그 파티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파티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말했을때 그곳에 대해 말했을때 자 캬 갔어? 야 람보르기니야 대놓고 람보르기니 렌더링을 해놨네 이거는 스폰샷 2막 끝 이제 3막으로 가겠네요 자 기대해봅시다 퀀텀 브레이크 아니 퀀텀 브레이크 본기 2 비즈니스 개인정본지 와 짓바 아이언맨급이야 와 아이언맨급이야 볼é 아이언맨급ceu 아멘 아이언급 의지 resolved 쟤네들도 근데 그거 찾았었다네 dr. joyce could have provided the answer to that question william's attitude and knowledge made him a liability is that angry young man going to cooperate any more than his brother did you remember jack is a close friend but that clouds your judgment don't make this personal it's not but don't forget why we're here tonight after what happened our people need reassurance we're in control you're the man who could win them over let me handle joyce so you can concentrate on your speech I know what's at stake here 집 좀 구경하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따 갑시다 야 집 좀 봐봐 얘들아 이야 뭐야 뭐야 야 람보르기니 대박이다 와 람보르기니 저 모델이 뭐야 기다려봐 이 자식아 집 좀 구경하게 여기 여기 밖에 구경 못하네 이건 뭐야 어허어 다리가 너무 굵어 뭐야 이거 뭐 다리 알보소 어허어 헤엑 와아 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와 대부분 보면 여길 이렇게 보면서 일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안쪽을 보면서 일하잖아 그리고 바깥쪽을 이제 한번 보게 된다 한번 뒤돌아 보잖아요 창문 쪽을 도처 소피아 아메랄라가 우리 크로노스의 검사 부담을 보면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완전 이거는 이걸 이 장면을 보면서 일을 한단 말이야 이 경치를 보면서 엄청나네 엄청나 이런 말하면 안되겠지만 적용 맞아 죽기 딱 좋다 그치 어 내 말 맞지 않아 건축 설계하는 게임이냐고 건축 설계하는 게임이냐고 그치 어 내 말 맞지 않아 그치 드디어 니가 왔구나 그치 그 라이프스타일을 그치 그 트레이더러스 업클로스 퍼스널 그치 나이스 테이션 개인적 문제야 임무중 어느 쪽에 집중할지 선택하기 개인적 문제 개인적 문제 비즈니스 비즈니스 그리고 제 이뤄와 함께 제 이뤄와 함께 그치 그치 아, 제 이뤄와 함께 멀리 있는 건 그치 그치 그리워 이뤄와 이 기념 내 기념 이 기념 이 기념 이 기념 야 근데 시점이 재밌는게 선악을 잭의 시점으로 고르는게 아니라 얘한테 고르네 세리는 잠시동안 모나크의 대신 잭의 관계에 집중하기로 선택한다 세리는 잭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모나크를 이끈는데 집중하기로 선택한다 일단은 음 이게 참 애매한데 선쪽으로 갑시다 일단 계속해서 착한 선쪽으로 가도록 하죠 그래야지 2회차를 확실하게 하니까 가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면 게임을 총 3번 해야 될 수도 있어 세리는 잠시동안 모나크의 대신 잭의 관계에 집중하는데 이걸로 가겠습니다 너와 나 얘도 이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덜 나쁜 놈인가 어 다시 미드 시작됐다 와 미드 시작됐다 미드 시작됐어 1999년도에 제가 있었다네요 어 세린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와 이거 좀 의외인데 친구 중에 25%밖에 이걸 선택하지 않았대 이건 뭐야 이분 묵집반님 빼고 다 전부 다 함군형이나 보고형까지 이렇게 갔단 말이야 여기서 한 번씩 다 틀었네 2배 차라의 생각들이 없으시네 지금 보니까 바쁘신 분들이거든 하지만 나는 게임실이 핥아서 그냥 다 다를 때까지 빠는 거야 3배 차라의 생각들은 정적이 있는 것인으로 이건 за수 앞에 같이 꼴eh Buri 지금 말게 지금 Noy 45,000원씩 뽕 including 다 뽑아야 돼 가끔 내가 민규님 portions Ж fats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뭐 줄거리네 줄거리 완전 줄거리네 하나 니산 스포츠카 컨텀 브레이크 에피소드 2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다음판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누구야 폴 아니야? 폴인 것 같은데? 폴이 응 폴이야 폴 여러분 얘 폴 맞잖아 그치? 어? 물고기 점프하는 소리 났다 아니겠지? 점프한거 아니겠지? 소피아? 땡큐 아까 얘가 저거 한다고 하지 않았냐? 얘가 저기.. 도와줄거라 하지 않았냐? 타임머신 카드 가는거? 잘살다가 엊그저께 물고기 한마리 갔어 진짜 잘살다가 갔어 오랜만에 소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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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본다, 이제. 그 전문가들은 그 공식을 했지? 그가? 누구냐? 응? 리아미야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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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난... 난... 뭐? 내가 좀 말해보셨지... 그냥 말해보셨지... 아, 모니터 드라마... 그래... 어, 여자 얼굴 무서워, 여자 얼굴 막... 조커 부인 같아... 할리킹 같아... 점점 막 이렇게 뭔가 눈이 막 커져가면서 막 죽음살 생기니까 진짜 무섭다 어우, 저렇게 막 옆으로 얼굴 막 흔드는 거 있잖아, 이거 막 이거 흔들 때, 어우, 되게 막 리듬감 있게 흔드시네, 어우 바로 환상 깨진다, 어우 무섭다 할리킨 이뻐요? 미안해요 자막 정말 정성스럽다 정성 어 여기서 만나네 둘이 이렇게 리아미랑, 잭이랑 얘는 알겠다 아, 너가 총을 가져갔구나 바로 눈치 찾겠스 아니요 동 gucken Menu 이거 지 Jeżeli 간nam 정성 fascinating nRM 정성 샤ен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아야. 그리고 만약에 뇌 상황이 될 수 있는지 말아야.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아야. 당신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아야.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아야. 사실은 소피아, 그것은 정말 말아야, 혹시 Paul을 듣고 싶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못 듣고 싶지 않나요. 음?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말아야. 사이니 만한 하러 강한 효과가 보호를ischuge 당신의 인간을 도입하여 당기적으로 불편한 환경의 상황이다 당신 뭐는? 아 그냥 그렇지만 나만의 보충한 사이 있는 건 아이고 당신은 돈에 대해 나의 모락을 管 그다지 나는 아이들이 나에게 제가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잘 다 그렇고 마이 마이틴 주둥아리 함부로 놀렸다 어 CEO야 얘는 CEO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회사 이제 박사가 현대자동차 회사 이제 박사가 사장님한테 이제 회장님한테 뭐 이렇게 당신 두려우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 계급차이 장난 아니긴 할텐데 직급차이 만약에 여기서 진짜 리암이가 여기서 이걸 탈출한다? 그럼 진짜 리암이 생각이야 어 괜히 동명 동명인이 아닌거지 사장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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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근데